영상 매일 찍는 이유가 댓글로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턱걸이 도전해볼게요 같이하면 상당히 재밌거든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시청자 96%가 남자인데 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뭔데? 도라이 다이브 무슨 뭐하는데? 올라가볼래 오우 왜 왜 왜 왜 오늘까지만 보라색 밴드로 워밍업하고 내일부터 초박형 밴드로 다시 들어간다 턱걸이 밴드 조심해야할게 가슴이 철봉에 붙을 정도로 높게 당기면 밴드가 앞발을 당기면서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 그러면 어깨에 데미시가 오더라 조심하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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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